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기술교육이동반자 저는 다사니즈 대표 전병칠입니다 오늘은 이 백열전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백열전구가 빛은 아름답지만 사실 효율성이나 에너지 절약이나 어떤 비용 문제에서 이렇게 퇴출되게 된 중요한 조명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제가 이 백열전구의 변호사가 된다는 느낌 이렇게 전기법정에 백열전구가 피고인으로 딱 서게 되었는데 제가 재판장님 이 백열전구도 나름대로 조금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열전구 편에서 제가 오늘 백열전구의 장점을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백열전구도 장점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가 전구 그러니까 백열전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색상의 품질입니다 보통 일반 분들은 조명을 선택하게 될 때 어떤 걸 보고 선택하시게 되나요? 보통 우리가 조명을 광고하는 이런 광고지나 혹은 인터넷의 웹페이지를 보게 되면 조명이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환한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고려하게 된다면 우리가 연색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무조건 환하고 얼만큼 어둡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게 된다면 정육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사용하는 그런 광원 그 다음에 다양한 색채를 조금 더 멋지게 보여줘야 하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그리고 정확한 색표시를 통해서 진단을 해야 하는 병원,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그냥 밝고 어둡냐가 아니라 얼마나 원 색깔을 더 잘 나타내느냐 라고 하는 조명의 특성이라든지 특히 빛의 스펙트럼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백열전구는 형광등이나 LED에 비해서 이 형광등이나 LED가 만들어지는 이런 차갑고 푸른 빛보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는 이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빛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연색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CRI라고 해서 컬러 렌더링 인덱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뭐냐 보통 이제 태양광이 이렇게 하늘에서 사물을 이제 비추게 될 때 보통 보이는 그 색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색감을 기준으로 지수를 측정하게 된 거예요 0에서부터 보통 100까지 나타내게 되고 지수가 100이 된다면 100에 가깝다면 광원의 빛이 뛰어난 색 재현력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태양빛과 거의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80이 넘게 되면은 광원을 연색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색 재현의 충실도 비율은 조명마다 조금 달라요 보통 제가 지금 변호하려고 하는 이런 백열전구나 아니면 할로겐 등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보통 95 정도 된다고 하고요 물론 이제 조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삼파장 형광램프가 보통 이제 85에서 한 95 정도 그리고 형광등 이런 것이 보통 우리가 한 75에서 90 정도 사이 그 다음에 그 밑에 60 이하 이 정도가 수은정구라든지 LED라든지 나트륨 등 있잖아요 저기 우리가 터널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그런 등 이런 것이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색지수가 낮은 조명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백열전구의 연색지수도 대부분 형광등보다 일단 더 높기 때문에 사실 백열전구가 색상이 더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연색성에서는 일단 백열전구가 짱입니다 되게 좋아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디밍이라고 하는데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느냐예요 백열전구는 조도 조절이 보통 형광등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실내 분위기를 잘 조성하게 되는데 유리하게 돼요 형광등은 밝기를 낮출 수는 있는데 형광등에서 밝기를 낮추기 위해서는 좀 특수한 장비 구성 조소가 필요해요 하지만 백열전구의 경우에는 조광 스위치라든지 비교적 형광등보다 적은 장치로 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도 조절에 조금 더 백열전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재판장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스턴트 온 그러니까 즉시 점등 기능이 된다는 거예요 백열전구는 빨리 켜져요 당연히 이제 최근에 나오는 형광등도 요즘에는 전자식 안전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금세 켜지기는 해요 그런데 시간은 확실히 백열전구가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조명이 필요한 상황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것이 별로 불편함이 없겠죠 당연히 이런 구조는 대신 어떤 때 문제가 되게 되냐면 형광등이나 LED 같은 경우에는 보통 켜지는 시간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요즘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형광등이 조금 불빛이 혹은 LED 등이 깜빡깜빡할 때 이런 우리가 플리커 현상일 때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조명빛이 최근에 LED로 교체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 많이 있게 되는데요 계속 조명이 일정한 빛의 양이 이렇게 조사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혹은 불빛이 조금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일정하게 나오지 않고 좀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렇게 조금 계속 변화할 때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것의 보통 이유는 이 LED의 전원을 공급하는 그 전원 공급 장치에 이상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백열전구라고 하게 되는 것은 그런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깜빡임 현상을 애초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낮은 초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일단 싸요 백열전구는 구조적으로 그냥 전구와 소캡만 있으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형광등처럼 안정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LED처럼 별도의 전원 연결 장치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초기 비용이 싸게 되고 교체 비용도 더 적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당연히 초기 비용만 쌀 뿐이고 오래 사용하게 되면 결국 에너지 효율은 더 낮고요 그 다음에 수명도 더 짧게 되어서 장기적으로는 사실 백열전구가 더 비싼 조명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열전구를 너무 나쁜 녀석이라고만 보기에는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효율적인 면에서는 안 좋지 않냐고요 맞아요 우리가 전기 효율적인 면 그 다음에 전기의 효과적인 면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백열전구가 좋지는 않는데 그래도 아직 쓰임새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딘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좀 아주 특이한 조명인데 어떤 조명이냐면 우리가 좀 장식용 조명이라고 좀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샹들리에 라든지 혹은 스트링 라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요즘 캠핑 가게 되면 줄 조명이라고 하게 되죠 쭉 긴 줄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게 되는 조명 이제 그런 조명 장식 조명은 아직도 많이 백열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열전구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 자연광 같은 느낌이 매력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장식 조명용에서는 아직도 백열전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을 만들어 낸다는 이 열 램프의 특징이에요 이 백열전구는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만 사용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래서 퇴출되게 되는데 빛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한 80에서 90%가 다 열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래서 백열전구는 굉장히 따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기 에너지를 손실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열 에너지로 나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열로 손실되게 되는데 반대로 이런 점에 착안해서 백열전구를 난방용으로 일종의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애완동물 중에서 일종의 파충류라고 해야 되나요 큰 케이지 안에다가 넣어서 이런 파충류를 키우거나 혹은 식물에게 따뜻한 온도를 주기 위해서 백열전구가 종종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븐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조리 도구 중에서 오븐 같은 데의 조명은 또 백열전구가 이용되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오븐이나 스토브 같은 것에는 그 안에 등을 하나 넣어야 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다른 유형의 조명들 특히 LED나 이런 거는 외부의 열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백열전구는 그런 다른 유형의 조명에 비해서 높은 온도를 잘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곳에는 또 백열전구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름이라든지 이런 사진과 같은 작업을 하는 곳 백열전구는 색상 품질 그러니까 연색지수가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밝기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사진 분야 특정 사진 분야에서는 이용되고 있습니다 LED나 기타 다른 유형의 조명이 아직 너무 밝거나 아니면 이런 분야에 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사용했을 때는 열악한 조명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름 사진 이런 분야에서는 아직도 백열전 등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적인 면에서 단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백열전구가 이런 다른 유형의 조명보다 아직도 선호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명 같은 것을 공부할 때도 무조건 안 좋다 무조건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것에 장점이 있고 어떤 것에 단점이 있는 이런 유불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조금 더 풍부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전기를 재미있게 배우고 익히는 저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니까 어때요? 백열전구가 꼭 나쁜 녀석이지는 않죠? 그쵸?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조명 중에서 백열전구, 형광 등 LED의 특성을 각각 이해하고 여러분 혹시 가정뿐만이 아니라 상업 지역에서 이런 마케팅 용도 아니면 홍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조명도 설치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조명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